이 책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를 섬겼던 최용규 목사님이 매주 주보에 실었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쓰신 에세이들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로도 보게 되면 여배의 소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의 꾸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또 아주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규 목사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기 때문에 강렬하지만은 그러나 풀사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복될 수 없는 이러한 첫사랑을 반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하려는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성숙하지 못한 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대신에 성숙한 사랑의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감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성숙한 사랑은 의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용규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다 책임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더욱 성숙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매우 열정적으로 추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사랑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내에서 고린도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심히 다투게 되었고 또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또 다른 은사 가장 큰 은사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추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사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큰,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 소망보다도 더 뛰어난 은사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의 은사를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은사는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랑의 은사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늘도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주의의 원변교를 더욱 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다른 성령의 은사와 비교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은사들과 다른 사랑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이런 은사들,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혼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뒤축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고린도 10장,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언과 방언을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14장을 보게 되면은 방언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임이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추구한 은사 가운데 하나인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우상 재물에 받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자유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강한 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믿음이 어린 자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시임이 멸시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사모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사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능력 있게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표준 세번적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예언과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 쓰였던 패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후에 나중에 버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고린도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가 지나게 되면 그것은 패기 처분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되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너희 가운데서 패기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추구할 가치가 이 은사들 가운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 지식 예언을 가지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건 한시적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뒤에는 패기 처분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와 달리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표전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경기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다른 성령의 은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으냐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들이 사랑의 은사를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랑과 지식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당동산에서 아담과 화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소유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벗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어떤 결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애당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애당동산을 이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식의 연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연설을 가지고 산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의 연설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연설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리라 믿습니다 둘째, 사랑의 연설을 삼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연사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연사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을 게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의 제한적 게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로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종말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사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원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는 운전에서 알려주는 교본이나 매뉴얼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운전을 익히고 나서부터는 그 위에는 우리에게 매뉴얼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스 파울 서둠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예언의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두교의 송도들이 사모하고 자랑하는 성령연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마치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말하고 또 생각하고 깨닫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에 마치 장사한 성인같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지식과 예언과 방언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무슨 예언과 또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령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2절에서 또 다른 비유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울은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거린도 지역에서 생산하던 청동 거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서 자신의 얼굴 보고 또 자신의 얼굴 다듬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사용하였던 청동 거울은 아주 잘 희미하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청동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아주 희미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외연이나 지식과 같은 성령연사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개시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더 이상 이러한 개시의 도구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눈으로 주님을 보고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이란 성경말씀이라든지 다른 모든 성령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연사나 사랑연사나 성령연사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연사는 사랑연사는 달리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친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연사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성령연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우리들이 일시적인 성령연사를 사모하기보다도 보다 더 이 사랑연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사랑연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만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은 13절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연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론 고린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여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육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물은 소망이 있어야 그리스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론 대산렘 전서 4장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의 제임시에 부활하여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차월 그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서 그때를 기다려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믿음과 소망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에게 남는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으로 당자의 뷰를 보게 되면 당자가 집을 나가서 거지가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 하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고요 또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소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될 때 그는 다시 아버지 아들로서 그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삼아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사는 영원한 은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라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진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삼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성도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